이 사람 무슨... 어, 들어와. 아빠, 안 주무세요? 어, 매일 준비는 다 됐냐? 대충요. 별로 준비할 것도 없어요. 여, 앉아봐. 뭐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너한테 주는 선물 받아. 이게 뭐예요? 아빠 일기잖아요. 너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가 쭉 써왔던 육아일기. 네? 아빠가 이런 것도 쓰셨어요? 혜인아, 넌 먼 하늘나라 천사가 아빠에게 준 기막힌 선물이었어.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신기하고 하루하루가 감동이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빠... 엄마가issen 하시니... 형님... 너는 고리에 정 approach? 너는 없우니까? 내 집을 만나ся. 엄마가 버려. 네, 안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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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했다가... 영감 영감 오늘 기웅이요 장가도록 우리 장손 기웅이 참한 색시감 골라서 장가도록 영감 놓으셔서요 축하해 주시구려 할머니! 엄마, 아빠! 아직 멀었어요? 아이고 쬐깐한 것이 그냥 호들갑이여 조심히는 뒤돌리지 않고 할머니 신혜 씨 와요 엄마, 아빠, 제가 엄마 아이고 우리 할머니 한복 색깔 죽인다 새색시 같아요 그치 엄마? 쓰세다 아이고, 빈말이라도 그렇다고 해주면 뭐 덧나냐? 빈말이 아니라 정말 부으세요 유리 아미 옷 색깔도 때깔 난다 안 그러냐, 아버지만? 아, 이 사람은 항상 곱지애, 모모야. 아이고, 우리 집 식구들은 그저 죽어봤고 손에 안 봐서 좋땅이야. 야, 규이는 벌써 간 거지? 얘, 어제 뜬느러로 잠도 못 잤대요, 글쎄. 아니, 왜? 오늘 해가 안 뜰까봐 걱정돼서 잠이 안 왔다나, 어쨌다나. 아이고, 참, 그 녀석. 아이고, 야. 오늘 밤을 위해서 그냥 푹 자둬야 되는데 뭘, 뭘로, 그 녀석이. 그래 말입니다, 엄마. 오늘 밤을 위해서 뭘요? 뭘 대물어? 알 거 없어. 야, 가자. 아, 뭐 이렇게 꾸무딱거려? 아, 이 여자들이 정말. 일은 안 가? 한부인, 화려하고 큰 것보다 심플하고 작은 게 어울려요, 언니. 아, 그렇죠? 응. 네가 너무 튄다. 아이고, 아직도 그 타령이야? 무슨 몇 시간째야? 아이고, 몇 시간은? 아직 30분 안 됐어요. 좀 기다려요. 일하고 하는 거 이쁘게 한 거 알지? 당신이 시집가? 신부 못지 않게 신부 엄마는 중요하다고요. 그렇지, 아가씨? 그건 맞아요, 오빠. 너까지 왜 거들고 난리야? 얼른 나가. 언니, 그만 가요. 진주가 낫겠다. 그렇죠, 고마워? 당신 먹이는 어때요? 누구한테 잘 보일라 그래? 당신 그렇게 치장 안 해도 신부 엄마는 거 세상이 다 알아. 그러니까 얼른 나가자고. 아휴, 저 잔소리. 마흔 돌아 이쁘게 하고 가면 자기도 좋지 뭘. 아이고. 아 참, 옥두야. 김 사장 온다고 그랬냐? 아, 오늘요. 그쪽 집안도 모이나 봐요. 오빠, 이번 주 안에 날 잡아서 진짜로 인사 시킬게요. 아이고. 얼굴에 무슨 금텔 둘렀냐?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 아휴, 혜인이 결혼 날짜가 하루만 늦어도 안 겹치는데. 부조금 좀 많이 넣었지 그랬어? 걱정 마세요. 너 얼만큼 넣었어요. 아, 근데 봉투가 왜 세 개야? 양쪽 집 따로 하고 폐백 절값도 줘야 되잖아요. 어, 그래. 아, 근데. 당신 요즘 뭐 걱정거리 있어? 왜요? 어. 당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여서. 내가 언제는 근심 없이 살았어요? 당신하고 석현이하고 돌아가면서 걱정거리 몰고 오잖아요. 아니, 당신이 근심은 만들 때도 있어. 좀 편하게 생각하면 될걸. 당신하고 석현이도 모자라. 이젠 형님까지 거들어요. 형수님이 뭘? 말하기도 싫어요. 응. 말하기도 싫어요. 어머니. 아직 구우신데요? 되라니? 어머니야, 너도 멋있다. 아, 신랑보다 네가 더 멋져서 어쩌니? 할 수 없죠, 뭐. 아, 야. 오늘은 모자가 쿵짝이 좀 많네. 잠깐. 화장실, 화장실. 꼭 저래. 아니 참. 너 할머니가 오라고 그래서 큰 집에 두 번 갔었지? 큰아버지 생신이 안 간 거 하고 종남이 때문에 부르셔서. 네. 중간에 또 갔었어? 아니요, 안 갔어요. 왜? 예전엔 그래도 가끔씩 가더니 요즘엔 왜 할머니가 꼭 부르셔야지 뭔가? 큰 집에 가는 거 싫어졌어? 그런 거 없어요. 일부러 찾아갈 만큼 저 안 가지 않잖아요. 그렇지. 자, 자. 자, 갑시다. 그래. 가자, 석현아. 여보. 당신은 남편 팔짱을 끼워야지. 왜 아들 팔짱을 끼고 그래? 투집 잡을 걸 잡아요. 가요, 어머니, 아버지. 그래. 네 엄마한테 네가 제일이다. 자, 나가자. 나가자. vais networking 차이 있지 Broken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kes chance입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형님! 왔나? 예, 좀 일찍 오려고 했는데 차가 막히는 바람에. 그래, 그래. 오셨어요, 사방님? 아, 예. 병수님 축하드립니다. 기쁘시죠? 네, 기쁘고 걱정되고 그러네요. 동서 왔어?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 잘했어. 아, 아, 드가, 드가 봐라. 할머니 아내 계시다. 네, 그럼 저희 먼저 들어갈게요. 네, 그러세요. 아이, 키운 녀석 좋아가지고 이미 해밀려야겠어요, 형님. 형님,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그래, 그래. 기다립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으흐흐흐흐흥. 예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